안녕하십니까 오돌농부입니다.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있습니다. 오늘도 안그래도 오늘 공판장이 갔어요. 사과추라 때문에 공판장이 갔는데 새벽에 가서 보니까 전신에 진짜 천지 포도입니다. 포도가 그냥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포도도 있고 샤이니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제가 경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어제 가격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평균 잡아보면 12,000원대 2kg 12,000원 14,000원 정도 그것도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안좋다 싶은 것들은 11,000원 9,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들은 16,000원 이렇게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2kg짜리고요. 4kg짜리 같은 거 봤을 때는 3만원 살짝 넘는 것도 있고 2만원 후반대 2만5천원 이렇게 4kg짜리가 시세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부터 비가 계속 잡혀있고 이번주 내내 계속 비가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금요일날 포도를 따려고 했는데 비올때 따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땁니다. 지금 따고 바로 갖다 드려도 되니까 상관없으니까요. 지금 따려고 합니다. 따고 있고요. 포도를 어떤 게 괜찮은지 하나하나 일일이 맛보고 낼 수도 없고 그냥 목지라 좀 됐는 거 하고 색깔 조금 노릇빛 나는 거 하고 그렇게 해서 따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계속 매일 당도 체크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목지라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색깔일 때 맷브릭스 나온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의 사람이라 좀 실수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실수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신맛이 들어가고 덜 익은 게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약해놓은 소비자한테 가서 또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뭐 이래저래 막 걱정이 됩니다. 긴장도 되고요. 처출하니까요. 제가 정성들여 키운 포도를 처음 고객들한테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히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세요. 계시니까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크림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따다 보니까 크기는 괜찮아요. 크기는 제가 공판장에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크기를 어느 정도 눈에 익잖아요. 크기는 제가 중상입니다. 상. 거의 상 근처에서 나옵니다. 크기 자체를 봤을 때는 근데 작은 것들은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게 있긴 있는데 출하를 할 때는 항상 좋은 게 보이게끔 해서 이제 내잖아요.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도 뭐 중간 이상은 한다. 크기로 봤을 때는 당도를 봤을 때는 제가 그쪽 당도를 제가 모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신감은 있다. 경매장 가도 남들만큼은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추석이 이제 진짜 정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번 주는 못 딸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따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따실 겁니다. 그때 되면 과다 출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과다 출하가 출하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엄청 다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석이 야만 가깝게 있어도요.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과일 같은 경우는 추석 전이면 대목이라서 엄청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엄청 올라갔다가 추석 지나고 나면 가격이 훅 떨어져요. 훅 떨어졌다가 다시 추석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오르죠. 보통 그 시스템인데 포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번 추석에는 대목이라는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조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석 전에 하고 추후에 하고는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 있는데 지금이 12,000원, 14,000원 뭐 이런데 대목이 이제 다음 주 지금도 대목이지만은 다음 주는 완전 피크 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8,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가니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고 이 시세 그대로 갔다가 추석 지나고 나면 거기서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진짜 떨어질 것도 없는데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 정말 힘내셔야 됩니다. 정말 힘내셔야 되고 이거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데 근데 시스템상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2,000원, 14,000원 하다가 떨어지면 많은 때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추석 지나고 나면 많은 때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경과됐을 때 10월 한 중순 뭐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런 거 항상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보통 이제 추석이나 명절 경계 있고 이런 과일 시세 동향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사과가 항상 그랬었거든요. 포도도 그렇게 조금은 움직이겠다. 근데 제발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추석 지나고 당도가 더 많이 오르고 더 맛있어지는 포도들이 많은데 그때 올라도 올라야 되는데 추석 지나고 10월달 돼서 그죠? 참 그게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할 방법이. 이거 포도를 누가 이제 수입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수요가 엄청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늘어나면 이제 공급했는 건 몇 천배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도가격은 쫙 올라가겠죠. 샤인이 엄청 올라가면 당연히 그 옆에 색깔 조금 다른 머루포도라든지 거봉이라든지 전부 다 가격이 따라서 쫙쫙쫙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포도 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다가 살짝 앉았거든요. 앉아서 쫙 보니까 포도들이 쫙 보입니다. 눈에 참 그림입니다. 그림 여러분들도 한 번씩 고랑에 탁 앉아서 포도 달린 거 쫙 한번 보세요. 피로가 싹 풀립니다. 가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했는 거 농사 지었는 거 그냥 보시라고요. 가격 보면 또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그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항상 자기가 키운 거 어떻게 키웠는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 알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죠? 저도 하나씩 떼먹어 보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소소한 것으로 힘을 내는 거죠. 작은 감사가 있으면 항상 뒤따라 오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한 5시 6시 가까이 됐어요. 저도 이제 비가 또 이제 서서히 오려고 캄캄해지는 것 같은데요. 비 올 때 여러분도 방제를 또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비 오기 전에 또 방제도 하셔야 될 거나 하셔야 되고 또 비 오면 또 준비하실 것도 있죠. 과습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비도 안 맞게 또 어떻게 또 비닐 같은 것도 깔아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구독자님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여튼 배수관 관리도 다시 한번 하시고요. 장마라니까요.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오니까 공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도농사 지으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른 채소나 과일 사과 같은 거 탄저도 엄청 심하고 병충해도 엄청 심하잖아요. 고추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탄저고 병충해도 심합니다. 모든 농사 지으신 분들 특히 포도농사 지으신 분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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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